BTS가 큰일 했습니다. BTS가 K-POP에 이어서 한국 군대 식단까지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입대한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군 식단이 공개되면서 BTS 팬덤이죠, 전세계 아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제이홉의 군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 캠프 앱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는 제이홉의 식단을 포스팅하는 계정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해당 계정은 더 캠프를 통해 제이홉이 있는 신병교육대의 식단 정보를 파악하고 식판에 음식을 합성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한식 메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함께 올리면서 해외 아미들의 궁금증도 해소해주고 있는데요. 해외 아미들은 제이홉의 식단을 보면서 대부분 한국 군대의 식단이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레시피를 검색해서 공유하기도 합니다. axes,hii홉의 학교대의 식단을 보세요. 3 씩, 3 씩, 4 씩, 4 씩, 3 씩. mel앉은神의 삶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